골라주신댄데? 내가 언제? 그랬을까요? 그날요. 본부장님이 직접 서칭해서 주셨잖아요. 제가요? 근데 안 되는 곳이었어요? 근데 왜 하라고 하셨어요? 제가요? 얼마나 걸려요? 7분? 아니요, 5분이요. 문제 없는 거죠, 본부장님? 예? 아, 예. 그럼요.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내가 필요해서 오셨다. 응. 조건 있어. 그렇지. 우리 혜린이가 그냥은 안 해줄 거라 생각했어. 앞으로 내 전화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을 것. 내가 나오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든 몇 시든 30분 내로 튀어올 것. 얼마 동안? 한 일주일이면 될까? 100일? 너한테 차이고 잘 때마다 이불킥했던 시간이 그쯤 되거든. 응. 그러다 정대로, 예린아. 아니면 6개월? 100일이 좋네. 오케이? 하나, 둘, 셋? 안 받아? 어, 예린아. 좀 늦다? 대신 직접 왔잖아.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정도 버퍼링은 이해해 주자. 끝나고 뭐 해? 우리 팀하고 회식해야지. 저녁 먹자. 어.